한 바람이 널 위해 부를게 들리세요?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팡팡 메터뷰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뭔데요? EX SNS 공부를 시작했다 맞아요 SNS 공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예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기타만 치고 있어요 기타예요 기타 연주 그냥 혼자 조금씩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열어준죠 다음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곧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 앙코르 널 위해 부를게 세상이 끝나도 앙코르 앙코르 일단 앙코르가 나오게 돼서 그리고 빨리 나올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의 계획이 딱 들어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제 간식은 빵 초코송이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ISFJ였는데 지금은 ENFJ이더라고요 무엇이 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것들은 다 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연기탱기요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이콥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 소주 치킨 부먹 아 찍먹 찍먹 반민초가 안 좋아하는 거죠 반민초 덥진영 짱구진영 장구 장구진영 장구진영 짱구는 뭐예요? 아 짱구는 네 장구진영 아 죄송해요 안경진영 서.. 어... 서울말진영 나의 서울말 점수 98점 가끔 억양이 나와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13살 뱀뱀 네 13살 뱀뱀 진짜 귀여웠어요 이렇게 앉아 하면서 앉을 정도의 애기였거든요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 어색하기도 했는데 나날이 더 자연스럽고 편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박수 엄치고 갈까요? 공öhMe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 전입구도 시간 muster 또 별의를